평창터미널 운영자가 경영난으로 터미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평창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평창터미널 사업자는 지난달 7일 공문을 통해 매표 수입 감소로 적자가 계속돼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터미널을 매입해 운영하는 방법과 인근 부지로 이전에 운영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원주, 강릉 등을 오가는 시외버스 17대가 정차하는 평창터미널은 2017년 KTX 평창역 개통 이후 이용자가 급감해 현재는 하루 6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